안녕하세요. 송경석 골프클럽의 김수아 프로입니다. 오늘은 헤드커버를 끼고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저는 백스윙 때 이 커버를 끼고 연습하는 면은 참 좋은 효과를 많이 봐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특히 이걸 끼고 연습하시면 제일 좋으신 분들이 백스윙을 팔로만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백스윙 하실 때 여기 벌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. 헤드커버를 옆에다 이렇게 끼우세요. 이렇게 팔에 끼우시고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팔로만 든다고 생각하시고 몸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. 팔로만 이렇게 들면 백스윙 때 이거 떨어져요. 이러면 몸 회전 안 되고 그냥 팔로만 드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옆에 끼시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팔과 몸이 같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. 이렇게 껴놓고 연습을 하시면 올바른 백스윙 길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끝 아니에요? 이거 해차 이렇게 해차